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야! 오리온 나가! 응! 안나가! 되지! 왜 돼지라 그래! 나가라고! 응! 안나가! 아! 너 또 방귀 낄라 그러지! 아닌데? 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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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지 말라고! 내방에서 나가라고! 야! 아! 엄마! 아 진짜 짜증나! 오리온! 내방에서 방귀 키고 과자 먹고 진짜 나한테 돼지라 먹어! 응! 돼지 방맡아! 방맡아! 오늘부터 다 다이어트 할 거야 응! 맨날? 오늘부터 다이어트! 이번에 진짜거든! 짜잔! 그릇! 복숭아 요고트를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다이어트한다면서 또 먹어요 돼지씨? 또 안 줄 거야! 아 뭔데 요즘 유행하는 엄청 맛있는건데 너 안줄거야 아 왜 줘 안돼 너 나한테 돼지라 그러고 내 방에서 과자 먹고 안치우고 방구 끼고 그래서 너 안줄거야 아 제발 줘라 미안해 어? 어? 복숭아? 복숭아 크림 요거트 나 혼자 잔다 해서 나 와서 더 핫 죽었어 이거 만들어서 먹을거야 다이어트 해줄게 혼자 다 먹으면 돼지 되니까 나 좀 주라 오늘 내 방에 하루 동안 안들어온다고 약속하면 줄게 어 안들어왔게 절대 약속 약속 끝다 그럼 복숭아 크림 요거트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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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두레 먼저 깨끗하게 씻은 복숭아의 끝을 잘라주고 휴 칼로 씨 부분을 살짝 흠을 내줍니다 여러분 칼 사용할 땐 언제나 조심조심 조심조심 닫히면 큰일나요 주변 어른들한테 부탁하세요 그런 다음 이 수저를 이용해서 씨를 파줄건데요 수저로 하나 둘 물렁복숭아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이 복숭아는 살짝 더 딱딱해 이렇게 씨를 파줄거에요 이렇게 거의 다 파주시면 집게로 쏙 꽂으면 될 것 같아 집게를 이용해서 뽑아줄게 오 뽑혔다 간단해 우와 신기하다 신기하지 이제 여기에 그린 요거트만 넣으면 끝이야 오 요거트 맛있겠다 개개개 요거트를 지퍼백 안에 넣은 후 오 조심조심 넣어줍니다 가위로 끝을 잘라주고 쭉 짜서 넣으면 돼 오 오 가득 넣었어 오 짜는거 짜는거 너무 재밌지 않아 짜는거 음 아이스크림 같아 아이스크림 같아 예쁘다 다음거 또 짜 볼게 예 다음거를 가득가득 오 채워줍니다 완성 오 이게 완성이야 되게 간단하다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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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지 그린 요거트 말고 크림치즈 넣어도 맛있겠다 이제야 예쁘게 꾸미면 돼 그래놀라를 바닥에 깔고 오 너무 많이 넣었나 이 위에 뒤집어서 세워주면 되지요 짜잔 짜잔 우와 우와 이렇게 복숭아 그린 요거트 완성 이제 이걸 칼로 잘라서 먹을건데 어 누나 전화 오는데 어 내 전화 아 내 전화기 아까 방에다 갖다 놨지 어 엄마 왜 어 아니 레온이 집에 있어 다 있어 에헤헤 이거를 하 mów 은 uk 은 guess 진짜 복숭아르 바꺼 버려 ㅋㅋㅋㅋ 어 알겠어 복숭아 그린 요거트 먹 이오 뭐가 웃겨 어? 아무것도 아닌데 수가 말라기 없잖아 뭐가 저렇게 웃겨 짠 그것만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짠! 와플을 준비했지 와플? 다이어트 한 장면 와플 먹어? 먹방 유튜브니까 와플 같이 먹길래 아니 근데 다이어트 한다면 아 나 와플 계속 진짜 계속 먹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이어트 빠빠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끼키키 귀여워 미킹 아 그래 와플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지 먼저 복숭아를 썰어 볼게요 복숭아를 반에 갈라서 개개개 말랑인데 개개개 맛있겠다 이렇게 반을 날라 어 뭐야 왜 안 썰려 이거 왜 이렇게 말랑해 그 사이에 물러졌나 물렁복숭아 됐지요 아 뭐야 이거 말랑이잖아 아아 오기 다 아 아 아 아 오림 너 장난칠래 아 아 아 재미다 깨깨깨 오이씨 장난치지 말고 진짜 요거트를 썰어볼게요 진짜 요거트 썰어보겠습니다 바로 썰어 이렇게 잘 썰어 우와 예쁘다 오 맛있겠다 이 위에 꿀을 발라서 꿀을 발라서 먹는거야 맛있겠다 완전 꿀이겠다 오 꿀 발라서 더 맛있겠다 복숭아를 썰어서 맛있겠지 드디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상큼해 상큼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복숭아 말랑이 말고 진자 복숭아 요거트 진짜 맛있어 상큼한 복숭아 향이 올라오면서 신나는 맛이야 신난다 와플도 먹어볼게요 맛있다 독숭아 요거트랑 와플이랑 같이 먹어볼게 같이 먹으니까 샬도 궁합이 너무 맛있어 맛이 좋지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복숭아 그린 요거트 만들어서 먹기 대성공 나는 복숭아 말랑이는 속이기 대성공 아 진짜 오리온라 너 두고보자 감사합니다 샬도 궁합이 상큼해 하늘 공고하시 하늘 아주 pega 뱅 엄청나게 New York